농학과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농축산식품이용학을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담당하게 된 농학과의 고한종 교수입니다 농축산식품이용학은 농학과 4학년 교과목에 배정되어 있는 교과목입니다 오늘은 이 교과목에 대해서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서 이 교과목의 구성과 평가에 대한 계략적인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OT의 순서는 본 교과목의 강의 개요 혹은 또 목표 또 학습에 대한 평가 방법과 마지막으로는 강의에 대한 내용들을 계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이용학은 여러분들이 농학과에 입학을 해서 지금까지 전공에 대한 교과목들 다양한 교과목들을 학습을 하셨는데요 그 교과목의 학습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본다면 지금까지 그 교과목의 주된 내용들이 어떻게 하면 주어진 환경조건 또 농자재들을 이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농축산물을 생산할 것인가 라고 하는 프로덕션의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주된 학습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고품질에 생산된 농축산물들을 식품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식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농축산업에서 생산된 원료 자체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가공을 통해서 우리가 식품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번 농축산식품이용학이라고 하는 교과목은 이전에 여러분들이 학습했던 내용과는 좀 다른 즉 생산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생산된 농축산식품의 원료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주된 내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축산에서 생산된 식품, 그게 원료도 될 수 있고 식품 그 자체가 될 수 있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섭취하고 또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기초 지식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하게 되겠고요 농업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다양한 식품의 원료라고 하는 것들을 식품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식품에 가지고 있는 성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죠 그래서 그러한 성분에 대한 내용들을 기초로 한 가치에 대한 식품에 대한 가치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러한 가치들을 우리가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가공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품에 대한 원료의 가치와 또 그러한 가치들을 기본으로 한 가공에 대한 근거들을 우리가 학습을 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러한 식품에 대한 것들이 전통적인 그러한 성분에 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근래에 들어서는 어떤 건강 또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관심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훌륭한 식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떠한 판단 기준 또 그러한 기준에 입각해서 우리가 원료라든지 원료의 특성들을 파악한 기반으로 한 가공식품들을 이용할 것이고 또 머지않은 미래에서는 그러한 식품들이 어떠한 식품 가치가 더 상승된 그러한 식품들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가공을 통한 가치를 증진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학습을 농축산식품 이용학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라고 하는 것은 농축산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원료의 성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각각의 여러 가지 다양한 식품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러한 식품에 대한 가치와 특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능적인 측면 혹은 또 또한 저장에 대한 특성들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가공식품에서의 특성과 제조 과정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러한 식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측면들을 소위 말하는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증진시키고 그러한 것들로 하여금 식품의 농업에서의 새로운 가치사들을 더 향상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주된 학습의 목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교과목은 출석 수업을 병행하는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학습에 대한 평가 방법은 출석 수업에 대한 내용 30점과 기말 시험에 대한 내용 7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출석 수업인 경우에는 지역 대학별로 개별적으로 시행이 되고요 출석 수업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다른 교과목들과 달리 출석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분임조를 편성을 통해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분임조별로 주제에 대한 토의를 하고 그러한 토의 결과들을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발표를 하는 소위 말해서 토론과 발표를 병행하는 그러한 출석 수업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분임을 편성을 해서 각각의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서 동료들에게 여러분 학생들에게 발표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출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수업이 참여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은 출석 대체 시험을 전환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기말 시험인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지 선택형 객관식으로 70점에 대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 시험인 경우에는 교재 전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겠고 기말 시험의 4지 선택형의 시험 문제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교재와 또 강의에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수준이면 기말고사가 별다른 준비 없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0학년도 2학기의 출석 수업에 대한 교과목이 여러분 잘 아시피 코로나19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출석 수업에서 대면 수업하는 것들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출석 수업에 대한 토론과 발표에 대한 주된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2020학년도 2학기에는 출석 수업을 하지 않고 과제물로 대체로 전환을 시켜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축산식품 이용학의 교과에 대한 내용들은 원칙적으로는 출석 수업에서의 분임 토의와 발표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하는 그러한 수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2020학년도 2학기에는 부득이하게 출석 수업을 하지 못하고 과제물로 대체해서 평가를 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진행할 계획이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양해와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농축산식품 이용학에 대한 강의 내용들을 계약적으로 살펴보면요 총 15강으로 구성이 돼 있고 크게 4가지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1강에서는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식품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한 식품들 중에서 과연 우리가 훌륭한 식품,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 혹은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계략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제 1부, 즉 2강부터 5강까지는 식품과 관련된 식품 이용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들을 한번 다시금 학습해보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성분에 근거한 내용들 또 식품을 이용하거나 혹은 또 가공하는 또 발효하는 측면에서의 끊임없는 관계를 이루고 있는 미생물 또 근래에 들어서는 식품을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제조하는 것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다량의 식품들이 가공 공정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의 가공공학과 생물공학 같은 그러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한 이후에 제 2부에서는 제 6강에서부터 9강까지가 되겠는데요 이 2부에서는 농축산식품의 원료에 대한 특성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농축산식품의 원료라고 하는 우리가 공류와 두류, 서류, 유지식품 또 채소와 과일, 축산식품 같은 것들에 대한 성분에 근거해서 그러한 농축산식품의 원료 특성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그러한 것들을 자체로 식품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에 부족한 것들 혹은 또 기호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가공식품으로서의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원료들에 대한 특성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 2부에서는 농축산식품 원료들에 대한 특성들을 우리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 3부에서는 이러한 농축산식품의 원료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현 생활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가공식품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이용한 가공식품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전통적인 발효에 의한 장류 그 다음에 발효주, 김치 같은 그러한 발효식품에 대한 가공원리 또 가공방법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더그러서 축산식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가공식품이라든지 유가공식품 같은 그런 축산물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축산식품에 대한 내용들 마지막으로는 근래에 들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능성식품들에 대한 제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으로 농축산물에서 생산된 원료에 대한 내용과 그 원료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가공식품으로서의 이용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농축산식품 이용학 교과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농산물,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생산된 것들을 어떤 성분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적절하고 또 효율적으로 훌륭한 식품으로 이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학습을 이번 학계에서 농축산식품 이용학이라는 교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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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